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제가 전기난로로 한 개 구매해봤는데요. 샤오미의 찔미 전기난로 스마트 버전 1S라는 모델입니다. 아이 목욕시킬 때 목욕탕을 좀 따뜻하게 할 목적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안전장치도 상당히 잘 되어있고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렇게 불사의 조금 고급형의 변화 팁을 제공해줍니다. 그냥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팁이 좀 특이해서 꽂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이거 구매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220V로 그냥 바꿔주려고 이런 코드를 따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몇천원 정도 구매하면 되는 팁인데 이걸 선을 잘라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걸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상 이렇게 꽂아 놓고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는 거예요. 선을 굳이 자를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게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꽂았다가 뺐다가 자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위만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면 뭐 이런 팁을 따로 조금 좋은 거 구매하셔서 교체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플러그를 꽂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면 이렇게 전원 켜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메인 스위치인 거고 전원을 켠다고 해서 바로 동작하진 않고요. 위에 보면 이제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버튼 누르면은 동작을 하고요. 이전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이어를 돌려서 조정하는 형태였는데 이 제품은 이제 스마트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온도를 조정하면 지금 보니까 제일 낮은 온도는 16도까지 가능하고요. 제일 높게 올리면은 28도까지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23도 이렇게 맞춰놓으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가 좀 많이 따뜻해져서 23도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절전 아닌 절전을 합니다. 전력 소모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또 온도가 낮다 싶으면 또 동작을 해서 계속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소모량을 보면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 올라갔다 하면서 전력 소모량을 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타이머를 뭐 이게 0 되어있으면 계속 켜 있는 거고 1시간 이렇게 정해두면은 1시간만 동작하고요. 최대 8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8시간이 다 자동 꺼지는 거죠. 지금 동작 중인데요. 위에 지금 열이 느껴집니다. 이 위는 온도가 뜨거우니까 직접 뭐 만지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위쪽에 철망 같은 게 돼 있어서 뭐 손가락이 안에 들어가거나 끼거나 그러지는 않게 됐긴 해요. 근데 뭐 온도를 많이 낮춘 상태로 위에다 말리겠다고 이렇게 걸어놓거나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신기했던 건 이 제품은 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음이 발생되지 않는데요. 근데 아래쪽에서 위로 바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위로 올라가면서 찬바람이 아래쪽으로 유입되면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느껴보면은 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한참 좀 켜놓은 상태인데요. 확실히 이 위는 뜨거운데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쪽 부분은 만져보면은 네, 위는 좀 뜨거운데요. 이 아래쪽은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측면 부분도 만져보면은 별로 뜨겁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이동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만약 조금씩 옮게 된다면 이렇게 옮기는 거는 가능해요. 이 옆부분 만진다고 해서 화상을 입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윗만 조금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화상 카메라 측정해보면 실제로 이 윗만 좀 뜨겁고 온도가 윗부분은 100도 조금 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소모량이 아마 제일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28도, 그러니까 제일 높은 온도로 설정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측정해보니까 2kW 정도, 그러니까 2000W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2020W죠, 정확히 치면은. 근데 제가 온도를 좀 낮춰볼게요. 27도, 26. 지금도 주변이 좀 추워서 25도 해도 안 떨어지네요. 23도, 22도, 그러니까 갑자기 퀵 한 소리가 나더니 줄어들죠. 여기 지금 실내 온도가 2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에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전력소모량이 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실내 온도가 좀 더 낮아져서 21도, 20도 되면은 다시 또 전력소모량이 높아지면서 온도를 높이겠죠. 그 다음에 실내가 좀 따뜻해지면 또 이렇게 전력소모량이 뚝 떨어지는 형태로 계속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단로를 사용하는 공간에서 사용할 때 전력소모량이 이게 얼마나 많이 쓰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가 최대로 사용하는 게 2000W 그러니까 정확히는 2200W 정도 스펙에 써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주변의 온도가 만약에 높으면 자동으로 전력소모량이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주변에 보온이 잘 안 돼서 주변 온도가 자꾸 계속 추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전력소모량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전기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제품 사용할 때 주변에 열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주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 버전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제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미 앱을 설치해서 막상 얘를 등록하려고 해봤더니 자동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동 등록 해보려고 하니까 이 전기단로가 목록이 없어서 등록은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이 방법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막상 사용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거는 별로 필요하지는 않았어요. 제 경우에는 진짜 잠깐 아이 목욕시키거나 할 때 잠깐 쓸 목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타이머를 그렇게 길게 돌려놓을 이유도 없긴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용할 때 만약에 칠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타이머를 걸어놓고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안정성이나 그리고 특히 이 제품 켰을 때 새거 제품 냄새 그러니까 처음 새 제품 켰을 때 막 이상한 화학 냄새 같은 게 날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냄새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펜이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소음이 없는 점 그 점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력 소모량 그러니까 전기 요금은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동작시킬 때 뭐 시간을 정해서 꼭 쓰신다거나 그런 좀 요령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전기 요금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좀 제품 마음에 드시면 구매를 생각해 보실 텐데 영상 하단에 구매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